네, 가운데 표시 유념하셔서 자리해 주시고요. 역시 시선은 동일하게 왼쪽에 계신 기지님들께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다같이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중앙에 계신 기지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뒤쪽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께도 중앙 뒤쪽에도 시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잠깐 틀어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잠시 무대 위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친근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기자님들의 주문이 들어왔고요. 왼쪽에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 뒤쪽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모든 분들 무대 아래서 잠깐만 대기해 주시면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래서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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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